세상 모든 사건에는 그가 있다. 중년탐정 배상훈의 사건 파일 네. 꽃중년탐정 배상훈의 사건 파일. 오늘은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외손녀죠. 황하나 씨 사건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나저나 조금 전에 배우 김지윤 씨 인터뷰도 했는데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거기 직접 나오신다고요? 네. 조능희 김재영 PD하고 인연이 있어. 아, 있어서요? TV를 데뷔시켜준 분들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몇 년 전에 프로파일링이라는 걸로 그 인연으로 손석희 대표의 관련된 걸 해달라고 해서 분석 좀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보고 듣고 다 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하나 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구속이 됐잖아요. 경찰 조사를 어제 처음 받았는데 지금 조사받으면서 했던 말들이 논란입니다. 마약투약 혐의까지는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반반입니다. 반반. 말하자면 투약은 했지만은 자인지 타인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고 마약에는 제조, 유통, 투약 세 단계의 범죄의 질이 있는데 투약은 했지만은 제조, 유통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조, 만들지도 않았고 유통, 건네지도 않았다. 나는 그냥 투약만 했다. 그런데 제조, 유통 쪽은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조, 유통 쪽은 무기징역 이상이고요. 유통은 10년 이상. 그리고 투약은 1년, 2년 정도인데 질이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본인은 투약을 했는데 그 투약도 사실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했는지 타의적으로 했는지는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황하나 씨의 주장입니다. 기존 보도에 따르면 공급하고 투약했다까지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어쨌든 경찰 조사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혐의가 너무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6년 조모 씨 판결에 무려 이 황 씨 이름이 8번 언급이 됐잖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판결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데 조사를 안 한 상황에서 관련 조모 씨의 진술만 가지고 판결문에 써졌다는 걸 가지고 다시 증거를 통해서 그걸 황하나 씨가 처벌을 받겠냐라고 하는 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마도 황하나 씨의 변호인들이 여러 조언을 해 주시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논란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누가 진술을 어떻게 얻었느냐? 그 부분은? 그럼 그걸 다시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증하는 과정에서 그럼 경찰관 누가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이 다 연결돼 버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상황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사실은 매우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인 주장이라고 봅니다. 전략적인 주장이다. 판결문에 8번이나 이름 나왔는데 그때 조사도 안 했었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황하나 씨 발언 하나하나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더 논란이 됐는데 연예인 지인이 자신한테 권유를 했다. 그래서 원래 끊었다가 다시 마약을 하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얘기예요? 권유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자유로 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피해자다. 아니면 자기도 원래는 안 했는데 했다. 내 몸에 마약이 나온다 한들 나는 주범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연예인 마약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이슈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마약을 하게 되면 황하나 씨 정도가 언론에서 비겨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슈가 이슈를 덮는 부분을 이분은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지인 얘기를 꺼내면서 뭔가 시선 놀래기를 의미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권유라는 말은 말 그대로 권유. 그냥 이거 한번 해볼래 정도지. 지금 황하나 씨 주장은 잠들었을 때 투약을 했다. 이거는 강권도 아니고 강요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권유라는 단어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 같아서. 그런데 이제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수액을 맞는 과정에서 몰래 넣었다. ghb 같은 물봉 같은 걸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연기 흡입 같은 거를 담배 같은 걸 피라고 했는데 사실은 대마였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의 주장은 그 마약의 종류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감히 추정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마약 수사관들이라든가 이런 마약을 잘 아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마도 대충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것도 조사받는 어떤 기술일 수 있는데 그래서 권유라는 단어를 썼던 걸 수 있겠군요. 그나저나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의심을 하셨는데 경찰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되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황하나 씨의 진술은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을 보세요? 진술의 신빙성 자체는 사실은 기본 한 50만 신뢰를 하고요. 나머지는 증거로 가야 됩니다. 증거로. 왜냐하면 마약 투약한 사람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걸 상황에 따라서 이거 맞춰갖고 그 증거에 따라서 이 진술을 맞춰봐야 되는 거지 진술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 관련된 자들은. 피해 마약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게 시선 분산을 위한 건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예인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도 지금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2차 피해도 굉장할 것 같아요.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황하나에서 황하나는 부분 집합이 되고 나머지는 더 큰 집합이 되고 되는 거죠. 연예인 마약 사건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대중들의 아주 그런 어떤 궁금증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언론들도 사실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황하나 씨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비중을 더서 해야 되는 거예요.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처리되어 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절대 2차 피해는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의도한 발언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언론 보도 방향이 흘러가서는 안 될 텐데 좀 걱정이고요. 또 하나 눈길을 끈 게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언론에 비춰질 때마다 옷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황하나 씨의 옷이. 저도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보통의 경우는 조사받고 그런 과정에서 딱히 옷에 신경 쓸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정신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 유명한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졌습니다. 청바지 하나 입고 오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조금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셀럽 중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예전부터 즐기셨던 분이기 때문에 쇼핑 이런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랄까 좀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하면 국민들이 좀 싫어하시겠지만은 이거는 그 절차상 과정을 너무 잘하시는 분 같습니다. 절차 과정마죠. 본인이 예전에 쇼핑몰에서 팔던 옷을 입고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미국의 셀럽들은 그렇게 저기 일단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죠. 영장실수심사 갈 때도 그렇게 합니다. 실제 옷을 그렇게 막 다양하게 갈아입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이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배상은 프로파일러가 처음이라면 정말 처음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또 궁금한데 저번에 영상 일부가 공개됐어요. 그때 보면 좀 횡설수설하는 모습. 몽롱하네. 저 커튼도 막 이렇게 보이고 이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게 마약 칵테일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마약의 종류에 따라 증상이 좀 다릅니다. 어떤 건 약간 억제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 흥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두 가지나 세 가지 섞였을 경우는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래서 글자가 허투루 보이거나 아니면 감정상의 어떤 차분함이 돌려 이런 부분을 보일 때는 사실은 그런 걸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약 수사관들은 이 부분을 단일 마약인지 아니면 약간 좀 다른 거 두세 개 이상을 섞은 건지를 수사를 해봐야 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사실 저도 요즘 기사 읽다가 알게 된 거지 마약 칵테일 얘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냥 한 종류하고 뭐 끊고 다른 종류하고 이런 건가 아니면 섞어서 하는 건가 좀 헷갈려요. 이게 종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트렌드가 있습니까? 마약에도. 마약에는 예전에는 많이 보신 것처럼 히로뽕. 히로뽕은 되게 상대로 싼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트렌드가 바뀐 것은 개칭화가 된다고 할까요? 개칭화요. 개칭화라고 하면 상류층은 비싼 마약. 그러니까 재벌 3세들은 뭐 이런 대마액센 같은 거라든가 아주 보통의 마약보다 10배, 20배, 30배 비싼 것들. 합성마약 이런 거. 중간층 정도는 그런 마약보다는 의료용. 프로포폴이라든가 그런 몰핀 계통이라든가. 그러니까 의료용이지만은 어떤 처방전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서 몰래 빼돌리는 그리고 하층은 이제 필로폰 같은 전통적인 마약. 그리고 이제 타겟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청소년층 같은 경우는 감기약 농축 같은 경우, 각성제, 허공약품 같은 거. 옛날에 본드분다 이런 말씀이 그런 형태이고. 싸고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거고. 가정주부나 젊은 여성 같은 경우는 중국산, 물론 특정업계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마치 한약처럼 들어온 마약성 그런 환각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 다이어트약으로 위장된 형태죠. 그렇게 아주 특정한 타겟을 목적으로 한 마약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아주 분리가 돼 있는 거죠. 마약의 어떤 방식이. 그러면 그분들은 이게 마약인지 모르고 다이어트용으로 알고 먹는 건가요? 아니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먹었는데 중독이 되면 그다음에 먹건죠. 그런데 실제 다이어트 효과도 있어요? 아니, 그건 감정상의 문제입니다. 감정상의.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어떤 식욕을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식욕이 없으면 다이어트 되겠죠. 그렇죠. 그건 다이어트 아니어도 그렇게 다이어트 되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못 말씀드린 거는 특히 GHCV라든가 LSD 같은 소위 말하는 탐지가 안 되고 생체 내에서 생성되고 바로 없어질 수 있는.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강간약물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남성들이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서 그런 약물을 써갖고 어떤 성범죄를 하는. 그런 것도 특화된 것들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증거를 없앨 수 있으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겠군요. 여태까지 탐지된 방법이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상류층은 비싼 마약, 하층은 싸구려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가격 차이가 효과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싸고 비싸고. 왜냐하면 냄새가 많이 나고 아니면 증거가 남을 수 있고 안 남을 수 있는 차이죠. 그동안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믿었었는데 요즘 보도 보면 그런 느낌은 안 들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배상은 프로파일러 옆에 나와서 여러 가지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퇴근길을 꽉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